세 번째 이번 시간은 수세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수세미로 쓰셨죠? 이제는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에텀이 수세미가 나왔어요 짜잔 제가 이렇게 잡아보니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손이 안으로 딱 들어와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삼중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 가운데는 스폰지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스폰지가 거품을 잘 내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이렇게 좋은 수세미가 4개에 3,200원밖에 안해요 많이들 써보실거죠? 이 하늘색 부분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먹은 밥그릇이거든요 등치대로 많이 먹었죠?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잔해물들이 묻어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먹은 그릇을 포개 놓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개 놓다 보면 이 뒤에 엄청나게 많은 잔해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와이프들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개 놓으실 때는 물로 한번 헹궈서 포개 놓으시면 딱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설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깨끗하게 잘 닦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파란 부분은요 설거지를 하시면서 잘 안 닦일 것 같은 부분 닦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잘 닦일 것 같아요 안 닦일 것 같아요? 네 안 닦일 것 같죠? 제가 옛날에 혼자 살 때는요 이런 그릇이 나오면 무조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애터미 수세미와 세제를 이용해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닦지 않고요 반만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? 잘 닦였나요? 여기서 팁 하나 더 기름기가 많이 묻어있는 그릇들은 따뜻한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 설거지를 하면 더 뽀득뽀득하게 더 잘 닦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닦은 그릇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어때요? 소리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깨끗하게 잘 닦인 걸 알 수 있죠? 저희 세제가 6,800원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파니까 한 달에 4만 5천 개씩이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설거지만 하시나 봐요? 애쇼는 여러분들에 의한 공간입니다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세요 자 이쪽 주소로 제품 후기나 애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하여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